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이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쓸데없는 선물 주기 다들 올해도 선물을 준비했죠? 네 오늘만큼은 진짜 쓸데없는 선물 받자마자 거의 바로 버려질 법 바로 국물 버리면 안돼 윗바지 독도 쓰기 썼는데 그거 썼는데 등신대도 썼고 여러 번 썼지 옆에 선물 완전 많이 써야 했거든요 와 각양각색 대박이다 자 그러면은 주책없이 쓸데없는 선물 하나씩 선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어떻게 정하지? 저번에 기추가 자기 선물 계속 안 골라져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속 가만히 앉아있었거든 대박 기추가 먼저 할까? 그럼 난 좋지 고생부터 골라봐 골라봐 제일 갖고싶은 느낌의 선물 이런 포장들이 조금 예뻐보여 금색 이런거 골랐어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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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거일거 같아 오케이 자 무게 무게 어떤데? 무게 어떤데? 무게 어떤데? 무게 꽤 있어 서적 세트같은거 같애 우스 1권 2권 막 이런거 그게 쓸데없다? 아 아 여러분 지금 양폭농구로 달려가서 우스 1, 2권 구매해주세요 열심히 포장했는데 어? 쿠션 쿠션? 쿠션 같은거 같은데 쿠션 자 여러분 봅니다 와 선물이다 이야 우와 뭐야 뭐지 택배바스 그대로? 왜 택배바스를 여기다 쌓았어? 예스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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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캡도 있구나 에어캡도 있는데 포장 봐 뭐야 뭔데? 나왔어? 뭐야?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무슨 선물을 야 비너스 조각상을 했어 아 속했다 혜리네 아 진짜 혜리 아니 진짜 혹시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이거 줄리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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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석호상이야 석호상 아니 이거 근데 내가 살 때는 더 약간 엉금진 느낌이었는데 좀 예쁜 거 같아 아 약간 덜 웃긴 거 같아 하하하하 엄청 큰 거 샀어야 돼 그니까 아니면은 성이 얼굴을 본뜨든가 이렇게 성이 얼굴을 저기에다가 딱 막아버렸으면은 아 아니면 이거 선물하는 놀이야 나 웃기려고 왔거든 이창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나는 올라가 올라가 아 늘 나오는 사탕 포장 있고 아 릴라쿠와 요 포장지들 많이 익숙하고 아 여보 오 뽑았어 뽑았어 이거 휴지 아니지 하하하하 아 정말 화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원하게 끓자 시원하게 나는 이 분 아이고 아 아 아 아 어 지지까봐 진짜 시원하게 나옵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가벼워 날아가겠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뭘 우와 펀블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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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상상이 되죠? 야 이거 먹어보면 되게 질이! 됐어! 안 됐어! 나 아닌데? 진짜? 애기했어! 이거 체하지 말고 천천히 먹으라고 생각하는데? 펀블러메! 더 큰 거 합니다! 보여줘! 이거? 무거워! 무거워! 진짜 묵직한데? 이중 포장인거 같은데? 뭐야? 뭐야? 뚜껑 오기인가 봐! 뚜껑이다 뚜껑! 뚜껑 같은거 같은데? 야 빨리 뚜껑! 김치찌개! 어 진짜 솥뚜껑이다! 어! 저 바이러스! 진짜 이거 솥뚜껑이야? 솥뚜껑인데? 야 이거 근데 너무 잘 갔다! 해리한테 잘 갔는데 이거? 해리야! 해리야! 야 이거 삼겹살을 올리잖아! 솥뚜껑 삼겹살까지야! 야 여기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삼겹살 굽고 김치로 뜨면 완전 딱인데! 야 이거 비싼 거야! 좋아하네! 이게 삼겹살 구우면은 여기로 기름이 모이면서 아 김치! 김치가 딱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밥을 구워! 밥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엉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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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 사람한테 간구만! 제일 잘 쓸 것 같은 사람한테 갔어! 아 근데 이게 가열이 안 돼가지고 손질을 못해! 그 가열이 안 돼가지고 손질을 못해! 왜? 왜? 엉뚱뚱! 엉뚱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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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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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그래서 선물에는 편지가 있어야지. 그러게. 그리고 쓸모없는 편지는 없잖아. 과연 편지도 쓸데없을 수 있을지. 당신도 몰랐던 새로운 당신. 제가 선물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왼손으로 썼다. 헌법 편지 같아. 너무 무서워. 뉴 이어 뉴 미. 이미지 변신할 수 있어? 나 이미지 변신하고 싶어. 강한 이미지. 강한. 강한 이미지를 원했어. 열어보겠습니다. 변신을 해. 이야. 주소정. 변신. 변신. 어 진짜 가발이긴 한데. 와 알간데 이게 몇 쓸데없어. 저거 네 번인데. 언제 잘랐어. 자기야 언제 잘랐어. 어 나 단발 해보고 싶었어. 어 오늘 선물이 좋다. 그러게. 아 이거야. 인나라. 아 이거야. 인나라. 선물이 있었다.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거 엄청 강해 지금. 아 대박 깜짝이야. 손뚜껑이야 손뚜껑. 그래 간다. 새로 온다. 새로 온다. 뉴 미. 뭐야 소정아. 뭐야 소정아. 뭐야 소정아. 소정아. 다 빠졌어.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잘 걸린다. 새로 온다. 강해졌어 강해졌어. 이거 누구야. 빨리 손뚜껑. 누구야 빨리 손뚜껑. 누구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쉽게 할 수 없는 머리니까. 뭐가 없는 단발이 없으니까. 그렇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호. 자. 많이 남았는데. 아무도 뽑지 않을 것 같은 걸 제가 빨리 뽑을 거예요. 바로. 오. 오. 저거. 저거 뭐야 진짜. 저거 저런 모양이 있어.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팔적기신 발 아니야 그거. 망치 거꾸로 해서 뜯어. 뭘까? 뜯어. 모르겠어 뜯어.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뭐야? 뭐가 많이 나왔어? 무슨. 어? 밑바진 또? 밑바진 또 또 나오나? 뭐야? 이게 뭐하는 거야? 자. 이게 뭔데 그러니까. 분수대 분수대. 오. 아 이거 거꾸로 물어 올라가는 거다. 그러네. 그거 가게 앞에 있는. 내가 선물했지롱. 썼다가 다 고장 났다 야. 진짜? 진짜로 쓸모없어. 오. 잘 안되네. 잘 쓰지도 않네. 붙여야 돼 이게 밑에. 진짜로 붙일까? 번거롭네. 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 우와. 신기한 수돗복지. 신기하다. 나 또 뽑아. 태운 거 같아 봐봐. 우와. 내 거 좀 뽑아. 태운 거 같은 거 뽑아봐. 태운 거가 뭘 거? 저 큰 거 이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럼 나눠라. 그냥 일관되게. 옆 포장지. 오. 예쁜 포장지 아니야. 예쁜 포장지로 간다. 안 될 거 같아. 어머. 반의 상상도 예쁘다. 어머. 반의 상상도 예쁘다. 어머. 잠깐만. 이거. 조말론이구나. 조말론이야. 뭐야. 아니 오늘 다 선물드린 상태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다 좋은 걸. 짜잔. 우와. 뭐야.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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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가. 진짜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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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향지가 있어. 오. 근데 여기.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피하기 같아. 시향지가 아니라. 약간 사형지. 저기 무서운 시향지. 그래서 안 해드리는 게 뭘까. 그러게. 한번 해볼게. 시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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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아. 잠깐만. 이거 치 두부 원액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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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닦아. 이거야. 치 두부 냄새. 최악의 냄새. 치 두부. 진짜 슬퍼한 것만 잘 찾았네. 와. 제가 직접 포장한 치 두부 원액 탕수입니다. 황당하네. 황당하네. 황당해. 내가 어떻게 포장해도 괜찮은데. 박스에서 줬는데 나. 여기다가 향수 뿌렸어. 내 향수. 아. 대단하다. 드디어 고태훈 차림이야. 안녕하세요. 여섯 대가 왔다. 나는 아까부터 정해놓은 선물이 있었어. 뭐? 예. 오. 이거 내 거 아니었거든. 맞지 진짜? 근데.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박스거든요. 요거까지 사서 따로 포장한 요 정성. 어. 그러네. 정성이 있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어보세요.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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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열었어요. 진짜 안 열었어요. 이거 상자가 선물이야? 어? 가루? 모래? 자. 열어봅니다. 제가 쓸데없는 선물은. 뭔가에. 어? 아아아아. 뭔가에. 어? 이거 진짜 없어. 아아아아아아. 누구야? 혜리다. 와 이건 너무 했다. 혜리 너는 노력 안 했다. 아니 이거 선물이야. 이 개설불. 아아아아. 이거 선물이야. 아아아아. 혜리. 와 이거 집에 가서 나물무쳐 먹어야겠다. 참기름 싸악 하고 고춧가루 착장 뿌려가지고. 나물무쳐서 먹어야겠다. 나 왜 안 좋아. 나도 좋아. 나도 뭐 해볼 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나오세요. 하하하하하하 양식은 없구만. 진짜 너무하는 거야. 진짜 진짜 너무하는 거야. 자 양식은 항혜이의 선택은? 오. 선물 좀 소중히다. 우선 포장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가발 했다다. 되게 포장 잘했다. 아 이거 좋은 거 나오면 좀 섭섭하. 맞아. 공기 이런 거다. 뭐야 빔이야? 옷이다. 어 옷이다. 아 이거 디츠다. 차는 순간 없다. 뭐라고 또 있어? 나물 할 때 없는 완벽한 삽수야? 내가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내가 해줄 거야. 세계 사이즈다! 브랜드도 좋은 거다. 아 진짜? 해보는 말이라도 해봐요. 그래도 태연님이 받은 것보다 훨씬 좋아. 왜? 거긴 천국이야, 여긴 지종이고. 그거는 안에다가 입을 수라도 있지. 내가 저거 종이 쪼그리 가져왔어. 입고 와봐, 그래도. 입고 와봐. 선물인데. 왔다, 왔다, 왔다. 웃는게 어떻다,едo? 나물 할 데 없는 꽉 끼는 사람이어요. 좀 말이 끼는데. 시원하겠다. 되게 시원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니까요. 아니 선물을 받으면 중요한 게 크기 아니겠어? 근데 큰 선물은 솔직히 기대되는 거 인정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큰 선물이 가장... 그러네. 열어보자! 어 진짜야? 끌고 와! 끌고 가야겠어! 어 성희! 도와주는 거지! 아 일단 벌써 느낌 안 좋죠? 아 벌써... 자! 간다! 어? 뭐야?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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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도와줘! 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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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다! 조미 형 공 안에 사람 들어가는 거? 공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좋은 선물인데? 버블 슈트! 버블 슈트! 그러니까! 우와! 소미는 아예 쓸모 있는 선물만 잘 받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로망인데 이거! 이거 테이블 치우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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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리스마스 선물로 별게 나와요! 우와! 됐다! 공원 같은 데 나와서 하면 재밌겠다! 그러게. 예의 골라지면. 으아! 으아! 자! 요거! 이거 왠지 가발... 또 가발 느낌인데? 아까 여기 봉투에서 가발이 나왔거든? 맞아! 그러게. 어! 또 편지 있다! 편지 있다! 아이고! 추운 겨울. 이것과 함께라면 따뜻할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어! 아주 꼼꼼해! 뭐? 어! 어! 괜찮은데? 어! 호피! 호피! 호피? 호피 로댄! 뭐야? 호피 로댄! 어머! 이게 뭐야? 오! 저게 뭐야? 전신이 호피 수프다! 전신이 호피 수프다! 머리도 있어! 따뜻할 거예요! 발 뽑았으니까 입어야 되잖아! 김치타 등장! 13세제 Emb 이게 손가락부터 ASS 뭐 다 수트야! 어? 어지러워! 내가 입어본 옷 중에 가장 와일드 peak 2경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따뜻하게! 내복이네 내복! 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거 동시에 뽑으면 되겠다. 하나 묻고 오빠도 다. 아, 그러겠네. 아, 그래도 되겠네. 아, 좋아? 자, 저는 태형 거? 난 그럼 고탱 거다. 어? 잠깐만. 이게 뭐야? 뭔가 제품이 바로 나올 거 같은데? 어? 어, 뭐야? 어? 이게 뭐야? 텀블러 아니야? 어, 너무 귀여운데? 오줌 넣는 거. 오줌 넣는 거? 맞지 않아? 뭐? 어, 이게 뭐야? 아거야, 아거. 아, 물병이야?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뭐 해야 하는 거야? 그냥 저거지, 뭐. 휴대용 용변기. 아니, 왜? 진짜네. 차 같은 데 두고 차가 너무 막혀. 급해, 춘 거 같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왜 필요해,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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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왜 필요해? 태형, 태형님이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 옆에다가 꼬아 놓을 때가. 아, 보관뱃도 있어. 행복하시죠. 아, 해피 오줌. 휴대용 포터블. 진짜 필요할 때 얘랑 마주치면 자괴감 될 거 같아. 내가 너를 기어이 쓰는 날이 오는구나. 자, 그러면 2021년 쓸데없는 선물 중에 마지막. 예아. 내가 전도는 졌어, 졌어. 무엇이 됐을까요? 이게 선물 뜯느라 하루가 다 샀네. 그러니까. 뭘까?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맞았는지. 도와간다. 뭐야? 너희들 뭐하는 형제니? 뭐? 너희들 뭐하는 형제니? 요강! 요강!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꾹 참았구나. 리액션을 꾹 참았어. 아, 진짜. 아니, 진짜 왜? 어쩌다. 진짜 웃겠다. 나는 유대용. 형제네, 형제. 유대용 소변기 집에다 놓고 쓰라고. 요강! 야, 이거 두 개를 같이 해둘게 해. 아니, 좋다며? 아니, 좋다며? 좋다며? 아니, 좋다며? 좋네요. 이제 우스워 화장실이 고장나더라도 저희는 해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올해 2021년표 쓸데없는 선물 주기 해봤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러게. 하지만 놀라운 건 아마 우스 영상에서 매번 소품으로 몇 개 쓸 거다. 손 없다고 써지만 우스는 쓴다.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2022년에도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호 호 호! 안녕! 푸드스코! 안녕!